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때도 우리도 남지 않고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발자국 많이 세차게 울리고 있어 이제야 깨달았지 세상에겐 한겨내내거나 파멸하거나 할 수밖에 불확실함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방황하는 뿐이란걸 세상에 잘했어 괜찮니? 힘들었지? 말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누구를 찾아 헤맨걸까 눈 뜨면 내 목을 조르는 영수증에 네가 건네준 일 달러도 그저 돈이 돼버리는 게 너무 싫어 이제야 깨달았지 세상에겐 한겨내내거나 파멸하거나 할 수밖에 불확실함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방황하는 뿐이란 걸 깨달았지 세상에겐 한겨내내거나 파멸하거나 할 수밖에 불확실함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방황하는 뿐이란 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